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해둔습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모든 결과들은 파우스트가... 방해는 결과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재밌는 순간이에요. 헛! 좋은 전략입니다. 아악! 결정대로. 허어? 당연한 결과죠.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교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요. 투입. 투입. 둘 순 déрVER. 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제발 그만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 이자가 고통을 논하는군. 필시 거짓 아픔일 것이다. 신경 쓸 것 없다. 아니야. 정말 아파. 아프다구요. 불순물을 몸에 붙일 때는 아프지 않았는가? 인간이기를 그만두는데 마음이 소리치진 않았는가? 그만. 이자가 참회를 하기엔 이미 늦었다. 보아라. 눈물도 흘리지 않지 않는가? 거짓 고해라는 것이다. 아니야. 눈물. 흘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확인하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흠... 물론. 거짓 없는 울음은 인간성을 의미할 테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대의 눈을 들춰보겠다. 눈물샘 마저도 추악한 불순물로 몸에 붙인다고 하니... 직접 보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 그대의 눈을 뽑아... 개자리에 살이 들어차 있다면... 내보내주도록 하지. 뭐... 안 돼. 안 돼! 이단은 벌려와도 같군. 볼로 자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주 흡사하도다. 왜? 이번엔 나도 한번 나서보고 싶었어. 이런 게 진짜 좋았다. 그전진 하란 말이야. 금방 다녀올게. 흐흐흐흐흐흐. 금방 다녀올게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흑의 거울은 깨졌어 뭐야 그새 제법 싸우는 폼이 발전했는데요 스워드씨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으시겠어요? 에피는 어떻게 살아있죠? 밖에서 만났죠? 네 살아있어요 잡담은 그만하지 또 그 이상한 것들이 기어오는 듯하니 필수 그왕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아, 간다. 출진이다! 변했어요... 아... 콜리작반! 침묵을 개시합니다. 침묵을 개시합니다. 금방 다녀올게. 힘내. 지금의 기회입니다. 그만한 결과죠. 푸야하. 다음은 파우스트입니다. 금방 다녀올게 좋은 전략입니다 형 이 정도야? 한 건 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당연한 결과죠 힘내 관리자님, 앞으로는 확인사살을 기본 전투계에게 넣는 것이 어떠신지 건의드립니다 이단은 말살되어야 한다 부찰 어우 그리고 나머지는 정화한다 멈추세요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계를 돌리는 순간 제 총이 그대로 머리를 꿰툴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쳐다봐도 저한텐 안 들려요 하지만 말해드릴게요 당신을 없애는 데 협조하면 에피는 살려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시간을 지나치게 오래 끌었다 시간을 지나치게 오래 끌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단이라는 것이군. 너희들... 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는 자께서 말씀하셨지. 그대도 또한 지는 자일 수 있었다고. 그러나... 지는 방향이 잘못되었군. 아니요. 이제... 안 도망쳐요. 좋은 대답이네요. 싱클레어씨.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여. 망치는 계속해서 그대들을 쫓을 것이니. 베피는 역시... 죽었죠. 당신들은 허술해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표정이라도 짓던가요. 스워드씨. 얼른 나가자고. 지열 좀 하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맞아요. 제가 지열대를 챙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저 신문관들은 계속 올 텐데요. 당신들은 계속 내려가야 하잖아요. 제가... 여길 맡을 겁니다. 먼저 가세요.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래서는 어떻게 뒤를 맡기겠어요? 네? 저기... 이럴 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잽싸게 넘어가면 되는 거랍니다. 격 떨어지게 남은 사람 걱정을 왜 하는 거예요? 그치만... 그치만... 아... 이거 진짜 구질구질한 장면인 거 알아요? 기껏 멋있는 구도가 잡혔잖아요. 파우스트... 얼른 이 멍청이들 데리고 가줘요. 베르길리우스씨한테는 안부 전해드리죠. 안부는 무슨... 인사나 한번 와달라고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아... 출진이다! 출진이다! 수많은 것들이 옥지어온다. 출진이다! 지금 당황을고, 모든 결과들을 파우스트가 우리는成功의 합격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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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